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게 이제 터널 빈을 벗기기 전이고 참외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한 개인이 보자 근로자 근로자만 잘 쓴다면 제가 볼 때는 10억 10억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참외는 이 시설의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와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되겠습니다 여튼 참외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요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이게 지상부 냉애입니다 뿌리 냉애랑은 다른 개념이야 이거는 이제 온도가 바뀌면 진학합니다 개인적으로 춥다도 되지만 바람 바람을 인한 체감 온도가 낮아졌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신초가 타들어갑니다 얘는 이제 차먼지 응애 응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충이고 냉애는 생리현상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쟤는 응애약을 한두 번 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것도 참외는 이고 먼지 딱 기준이 나오죠 딱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뿔이 냉애로 간다 입구 쪽이 좀 더 냉애로 인한 2차 피해가 크죠 지나가는 거고 여기는 하우스가 더 작은데도 확실히 지상부 냉애가 적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바람이다 바람 바람으로 인한 체감 온도가 다르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건 또 다릅니다 이거는 응애는 응애인데 저는 긴털가루이 응애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현미경으로 좀 또 이제 관찰되면 좋겠는데 개인이 이제 균이냐 충이냐 이제 생리상이냐 이런 걸 좀 확확 알아야 됩니다 여튼 응애는 응애약을 이제 개통이 다른 쪽으로 한두 번 두세 번 쳐주면 신초가 좀 바뀝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자 됐고 계속 이게 생리상이냐 이게 균이냐 충이냐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지지 지가 이제 땅을 팠다 자 이제 정식 근사치죠 개인적으로 이런 잎들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이제 온도에서 온 하나의 이제 현상인데 크으 자 일단 균충이 아니니까 그죠 잎색을 좀 더 더 올리는 작업을 해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잎색이 더 있어야지 차후에 뭐 뿌리 내림이나 이제 강압성 이런 쪽에 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표현들 이것도 냉해고 자 왜 마디 봐봐 마디 마디가 이렇게 똑똑똑 잡히죠 마디가 자 지상 신초는 나가는데 마디는 탁탁 붙는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게 이제 무륨 무륨 무른병 않는 겁니다 무른병 않는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무른병이나 어 흰가루 이제 균 균에 대한 내뱅성이 약해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게 흰가루 이게 흰가루 지금 줄기를 타자 요런게 이제 줄기 타는 흰가루입니다 요런게 무서운 겁니다 줄기 타는 흰가루는 차후에 아 이 밑에서 막 확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 그리 어 지금이라도 분무기에 따로 해가지고 한 번씩 저기만 약을 더 살포를 해야 됩니다 고런 식으로 자 이것도 뭐 지상분행이었는데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냐 안지냐 이런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피해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고 근데 신촌은 괜찮다 격가지는 괜찮다 그러면 또 지나가는 겁니다 자 입색깔만 좀 더 체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런 포인트 자 계속 기준을 만드세요 균충 생리장애 스스로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도 좀 장애를 받았었는데 지나가죠 자 그리고 계속 속도 체크하시고 이제는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시어깔이 이제 두블리 이런 수정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다 요런 표현들 어 누가 뭐라도 1월 22일 시작자 짝에는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두블리라는 속도를 더 당길 수 있습니다 두블리는 3월 말 2자 첫 짝에 나와야 돼 그래야지 시세가 좀 더 높을 때 그때 맞춰낼 수가 있다 요렇게 좀 쉽게 표현을 됩니다 뭐 5월에 6월에 나온다 이게 아 전체를 계산해보면 좀 안 맞아 5월 6월에 나오면은 그분같은 케이스는 10월까지도 이제 수확이 되어야 된다 요렇게 좀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 요런게 여튼 장애다 근데 지나가고 있다 요렇게 보면 돼요 하지만 속도 막으면서 물을 한번 더 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 이분도 이제 뭐 정식해놨고 잘 크냐 안 크냐 계속 속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안 크면 어 거기에 맞는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자 항상 계산을 하면서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남쪽 아래로 노 сто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